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 지난주에 간단하게 찍어서 올려 드렸는데요 오늘은 촬영장에 와서 한번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상은 코트 스타일의 팔이 없는 그런 디자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가슴판에는 이렇게 멋진 패치로 패치와 보석으로 이렇게 장식을 해 드렸구요 기세는 이렇게 또 스톤으로 박아 드렸습니다 이 스톤은 떨어지기 때문에 미싱으로 박지 않으면 이렇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미싱으로 다 박아서 준비해 드렸는데요 이 보석을 사용하는 이유는 굉장히 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또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이 보석을 많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허리는 체인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구요 핏감을 굉장히 좋게 롱 코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등판도 이렇게 또 멋지게 하나 딱 붙여 드려서 수선으로 끈짝끈짝 빛이 나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어깨 뒤에 또 뒷라인 이렇게 준비를 해 드렸구요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예쁜 빨간색으로 준비를 해 드렸는데요 멋지게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